안녕하세요. 인천에서 우업을 하고 있는 천지신입니다. 천차만별인데 이것도 또 내 생각이야. 물론 돈 벌기 위해서 나가는 거지만 그거 아니래도 벌고 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도화살이라고 그러지. 도화살이라고 해서 그런 활량끼. 우리 신어마 말로는 활량이라 해서 그런 게 있는 사람들이 그러는데 대체적으로 좀 천하게 생겼다고 봐요. 그런 화력에 있는 애들은 오면은 어딘지 모르게 나는 얼굴에 천함이 느껴져. 장사를 내가 술집 장사하는 사람하고 다니는 사람하고 또 틀려요. 그게 얼굴에 천함이. 화려하게 꾸미고 와도 천함이 있어. 이쁘게 하고 와도 천함이 있어. 들어와서 어떤 걸요. 남자 잘 붙게 해달라는 거. 손님 많이 들어오게 해달라는 거. 많아야지 지가 돈을 벌잖아. 지금은 화려계에서 2차 나가는 거 그런 건 모르는데 옛날에는 그게 많았어. 그래서 고개를 많이 붙어야 돼가지고 나비 부적이라고 했는데 그걸 좀 많이 해먹었어. 사람 많이 붙게 하는 거. 부적을 좀 해먹었지. 도화살이라는 거 자체가 뭐야 꽃. 여기서도 꽃으로 오고 저기서도 꽃으로 본단 말이야. 그럼 많은 인간들이 꼬여. 그런데 그거를 내가 자제를 하느냐. 같이 분출이 돼. 결혼해서 살면서도 그게 있으면 이 남자도 만나고 이 여자도 만나고. 그게 도화살이야. 한 길로 외길로만 안 돼. 꽃이야. 꽃이 되기 때문에. 화려게 여성들은. 그게 많아. 나도 도화살 있어. 자주를 아무리 바꿔도 그 자주는 못 바꾸는 거거든. 생일을 바꿔서 올려. 이름을 바꿔서 올려. 뭐를 해도 그거는 없어지지 않아. 원사주는. 기본 가지고 가. 그런데 뭐 요즘 젊은 사람들이 도화살을 되게 많이. 많았으면 좋았으면 하고. 도화살 있는 걸 좀 부러워하더라고요. 이렇게 웃긴다니까. 요즘 애들은 무당 되고 싶어해. 신을 받고 싶어해. 너무 좋아해. 똑같은 이치야. 옛날에는 우리 무속이 참 천대를 받았지만 지금은 선생님 소리를 듣는다 말이지. 똑같은 거야. 도화살. 그런 거를 추구를 한다는 건. 그만큼 세대가. 시대가. 물이 많이 들은 거지. 옛날 어른들 도화살 했다 그러면. 그 살 풀려고 얼마나 했는데. 그럼. 안 좋은 거를. 요즘 애들은 사람을 끈다. 뭐 해서. 하고 싶어하고. 아니. 많았으면 좋겠다. 사람이 나를 막 봤으면 좋겠다. 관심 받고 싶어하고. 그런다니까. 이놈의 세대가 문제라고. 영화년이 있어요. 연예인도 거의 그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. 그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. 나도 있어요. 드림도 바람필 수 있어요? 주제가 바람필 주제가 안 되고. 대신에 나는 내 도화살은. 우리 식구들 제가 집들한테 꽂힌 것 같아. 아니 나를 좋게 얘기하자고 보면 나는 그런 것 같아. 몇 가지 산이나 쯔って 만나요. 혹시 나한테 잘 보셨다면?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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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abies.